안녕하세요. 판례공고 문장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5일자 판례공고 형사 바람남의 주거침입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9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263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별 5개짜리로 매우 중요한 판결이고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출남의 주거침입 사건과 같은 날 이루어졌고 동일한 주거침입에 관한 논점을 담고 있습니다. 둘 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주거침입 사건인데 검사가 이거 유죄인데 왜 무죄했어요. 이거 유죄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상고를 했는데 대본위의 판례를 변경해서 상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형법 제319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 이렇게 처벌하는 거죠. 사직하게 이렇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에 부인이 피고인과 혼인의 성관계를 위해서 집에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아내가 바람핀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집을 뭐 모래 들어온 건 아니고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이 바람남은 이제 형관물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세 번 정도 집에 왔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걸 알고 이 부인의 이 바람남 이 사람에 대해서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기소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 알게 뭐냐면 간통죄는 이제 더 이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통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그 좀 더 좀 설명해 줄게요. 그 어쨌든 이 여기서는 이제 간통의 목적은 없는 그러니까 간통이지만 간통이 처벌되지 않는 시절의 이야기인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피해자의 남편과 출입을 허락한 부인은 공동주거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거권자로서 자기 집에 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허락해 줄 수 있는 권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동주거권자의 남편의 의사에 대해 명백히 반하는데 부인의 의사에 따라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성립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의 주거의 평원이 보호법이기다. 주거침입은. 그리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라면 통상적으로 들어봤잖아요. 부인 문 열어줘도 들어온 거니까 부재 중인 거주자의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주거침입, 부인의 의사에 의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본 거죠. 다수견입니다. 이거는 원래 옛날에는 간통죄가 범죄일 경우에는 범죄 목적으로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동의가 있어야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이 경우에 범죄 목적은 사라져버린 거죠.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그냥 부인의 동의를 얻어서 들어온 그냥 바람남이 불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안 된다는 게 다수견입니다. 반대의 의견인 이기택 이동헌 대법관은 빈집 출입도 주거침입이 된다. 빈집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는 빈집에 아무도 들이지 않는다는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다. 그렇다면 부재 중인 공동주거권자의 주거평원을 침해하는 것도 범죄에 성짐한다는 게 반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명백히 출입을 거부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반대의 의견은 주거침입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게 반대의 의견이고 다수의견은 주거침입으로 처벌이 없다. 왜냐? 부인이 동의해줬기 때문에. 이 사안은 다수의견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녀의 불량 친구가 부모 없을 때 집에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부모는 반대할 수 있죠. 명백히. 그런데 자녀의 이성친구와 성관계 목적으로 부모 없을 때 집에 오는 경우 이 경우도 부모가 명백하게 반대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주거침입으로 봐야 되느냐 반대의 의견에 따른 주거침입으로 보게 되죠. 안 된다는 겁니다. 다수의견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땠든 어땠든 들어오게 했으면 그거는 주거침입으로는 안 된다. 이 판례는 간통이 범죄가 아니게 되면서 논점이 완전히 달라졌고 달라지면서 공동 주거권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있다면 과연 주거침입이 되느냐 이게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어느 그 주거권자의 한 사람의 동의만 있더라도 주거침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관계 목적으로 친구 데려오는 거 부모는 절대 반대하겠지만 주거침입은 아니다. 이게 다수의견에 대한 논리죠. 따라서 이건 정리해서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해주면 그 사람이 집에 없는 다른 사람의 명백한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은 아니다. 동의 있으면 그냥 집에 들어와도 된다. 이런 걸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